우리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만드는 첨단 바이오 산업, 그 중 그린바이오 산업에 대해 알아볼까요? 그린바이오란 자연과 관련된 생명과학 분야를 말해요. 초록색이 상징이죠. 그린바이오는 동식물을 튼튼하게 잘 자라게 하고,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린바이오는 식량, 농업과 관련이 많답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리가 사는 지구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그린바이오는 종자개량을 통해 생물들을 지키고 보존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생태계를 균형있게 유지하고, 멸종위기에 놓인 생물들을 지켜낸답니다. 그린바이오 연구를 통해 식물을 기반으로 한 백신을 개발하여 동식물을 치료하기도 해요. 즉, 동식물이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서 식량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죠. 그린바이오 기술과 이생물을 활용해 친환경 농약을 만들 수 있어요. 또, 줄기세포와 같은 배양액을 통해 살코기를 만드는 배양육이나 대체육을 만들어 축산업 때문에 일어나는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영향을 주기도 하죠. 이렇듯 그린바이오는 생물의 종자를 연구해 식량위기 문제를 해결하고, 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화이트바이오에 대해 알아보아요.